으퍽! 으퍽! 하트! 아니야 헷만 해 나이스! 언데븐 펜달 파이크 끝! 오퍼보! 오퍼보! 아.. 저거 내가 죽는게 많아 펜트 한 대 맞아 아앗!! 쒸.. 대장한지에서 잡아줘 힐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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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힐크 못 쏜데 힐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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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에이스? 복수고 복수고 에이스 아앗 힐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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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털치 않았냐? 오! 용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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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쟈트 쟈트 나이스 힐하고 벽으로 터치는가 벽치고 없이 킬 살리고 해야지 내가 치료만 하는 줄 알았나 피할 수 없을걸 쟈트 뒤쪽이었고 힐조이 샷건이 중앙에서 정패결 샷건이 샷건이 안 돼 이번엔 좀 아쉬운데 퍼포먼스가? 정패결 스파이크가 Z저메에 떨어졌습니다 반칙 3명 처치 install 저 스킬이 나오자마자 옥지 세대를 켰어 나한테 아 여기가 사이트하네 세이지 어 비 아니야 비 아니야 나 체킹했어 형이 하나가 더 있네 야 Z90이래 여기가 안해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